또 아 이거 쳐야.. 아 오케이 이거를 살짝 쳐가지고 아 안되는데? 이게 가지나? 이게 살짝 쳐서 저 열쇠를 얻은 상태에서 저거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정말 살짝 나왔을 때 오케이 이렇게 나간 다음에 치면 깰 수가 없어요 네 깨려면 이렇게 깨야 되기 때문에 네 타이밍 배비였어요 타이밍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